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오늘은 새가 지저귀고 밤새 이슬비가 내려서 촉촉하게 아이들이 비 샤워를 했네요. 아주 조금씩 조금씩 모금은 것 같아요. 야옹샘이. 벽. 벽 어연. 완전 어연. 자는 철학, 큐빅쿨스틸, 로우윈, 바이올렛 퀸, 원종플로라타와 파란색, 오비리데와 파필라이스, 꽃잎을 잡히네요, 아내 칫솔, 밑에 아이들도 피를 한번 먹었네요, 로우, 모듬쉽기, 모듬쉽기, 로우, 베이비핑거, 베이비핑거, 밑에 부여, 여러가지 모듬쉽기, 펜지, 바이올렛 퀸, 베이스트레인보우, 펜지, 카라솔, 베이올렛 퀸, 백봉이네요, 라울, 크라파쯤, 반대편쪽의 아이들도, 비샤워를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옥노, 코페리, 자국꽂이 해준거, 염자에요, 물이 많이 들었네요, 비보약까지 오늘 먹어서 더 생생하네요, 살구궁, 비보약 먹고 좀 많이 컸으면 좋겠네요, 살구미인궁, 시영을 잡아준 오팔리나, 이 새떼를, 아무리 보자지만, 이 새떼를, 이 새떼를, 출마구, 그중인가를, 이번엔 아리아노, 구원정내구, 선수, 로게류 씨, 이동인, 테빗, 라이젬니아, 그 다음에 오팔리나, 살구궁, 인금, 염자, 그аб이, 라즈베니아, cái지는.. 오팔리나, 살구궁, 다리, 이렇게 해서 오늘은 비에 모약 아주 흠뻑 먹은 우리 예쁜 아이들 한번 영상 찍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